아 아 아 사이클 타고 아 지금 관광에서 이쪽으로 쭉 오고 있습니다 아 엄청 빨리 달렸는데 아 덥네요 더워요 어 여기 여기도 괜찮죠 여기도 참아 가기 좋습니다 여기 여름에 수영하기도 좋고 아이들 물놀이 하기 진짜 좋은 곳입니다 아 여기에 주차장도 이렇게 있구요 아 아 바다도 보이죠 주차해 놓으면 바다도 이렇게 보입니다 아 아 화장실도 여기 있구요 그냥 이제 해 줘 있고 제가 국립 청소년 해양센터 아 청소년 해양센터 입니다 여기가 강광에서 해맞이 공원 바로 전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 어 요거트 뭐야 대게를 들고 있네요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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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가 아주 그래서 아침에 운동을 하는 겁니다. 아침에 운동을 하면 특히 바닷가에서 땀 흘리며 이렇게 땀 흘리게 운동을 하면 끝내줍니다 아주 조깅을 해도 좋구요 산책 조깅 겟 라이딩 다 좋습니다 하면 뭐 이거 환상입니다 환상 돈으로 이거 베길 수 없는 가치 It was treasure? 보물 그 이상입니다 또 달려야죠 아 약간 이제 다리에 힘이 빠지네요 그래도 좋습니다 좋아요 인생 멋있습니까? 이렇게 살다가는 이렇게 살다가는